2022 KX우리그가 오늘 30일 토요일에 열려 박래훈의 홍천의 핀, 박민수의 하늘래리 민재, 방송인 속한 하늘건설 등 여러 팀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우리 농구대학 수강생들은 이 팀을 주목해야죠 바로 어시스트 농구대학이야 어시스트 농구대학은 5명의 선수로 이루어졌어 크블 팬들에게 익숙한 주리핀 주태수 코치 현대모비스 출신의 강남 PH 강호영 원장 3X3에서 매번 언더독을 일으켰던 이경민 어시스트의 권혁일이사 그리고 서정호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서정호야 KBL 일반인 드래프트를 준비하고 있는 서정호에게 이번 대회는 본격적인 쇼케이스 무대가 될 예정이야 최근 몇 년간 3X3 무대를 통해 KBL에 진출한 선수들이 꽤 나온 거 다들 알지? 신인왕 김움부터 김준환, 김정년 등 모두 3X3로 이름을 날린 선수들이었지 어시스트 농구대학이 첫 출전한 KX우리그는 4월 30일 토요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특설 코치에서 열려 날씨도 좋은데 직관 한번 갈까?